박재형의 차단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입니다. 올랐습니다. 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오늘 1800을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좋았고 최근에 분위기가 뒤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오늘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1800을 회복을 했습니다. 182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3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9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6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800, 600선 고지 회복. 코스닥은 60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그런데 수급은 조금 아쉽죠.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1900억 순매도를 했는데 어제 기관이 1조를 샀거든요. 오늘도 어제 샀으니까 오늘 좀 팔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막판에 다 들어올렸어요. 금융투자죠 또. 그렇죠. 거의 한 2천억, 3천억 정도 순매도였는데 장중에. 이게 뭐예요? 프로그램, 비차익 이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성격이 뭡니까? 일단 프로그램은 지금 외국인 쪽에서 좀 많이 나왔고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은 조금 특이한 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박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수가 9포인트 올랐다는 건 나머지가 좋았다는 얘기죠. 오늘 아이티가 불을 엄청 뿜었거든요. 바이오도 안 좋았고. 그렇죠. 바이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하위 종목 쪽으로. 오늘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은 또 급등했거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료제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고 개인은 어제 하루 팔았지만 오늘은 다시 또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1,500억가량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300억가량 장중에 거의 2, 3천억 팔다가 1시 이후부터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1시 이후부터 기관이 3천억 순매도에서 종가에 300억 순매수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장 막판에 좀 많이 사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강했던 게 증권회사, 금융투자성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군요. 네. 금융투자가 오늘 460억, 투신이 400억. 그런데 코스탁의 외인은 뭡니까? 이게 2,800억을 팔았어요? 네. 오늘 지금 장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2,800억까지 잡혔었는데 이게 프로그램 매도로 판 거예요. 비차익 매도로. 그렇게 팔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일별 동향을 보시면 어제 1천억 정도 샀네요. 어제 1천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저께 300억, 4월 2일 날 990억, 4월 2일 날 920억, 3월 31일 날 990억. 계속 코스닥에서도 자금을 좀 빼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팔았네요, 코스닥을. 그렇죠. 코스닥은 개인만 오늘 4천억 정도 샀어요. 3,900억 이렇게 매수를 했고 요새 개인들이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사다가 좀 수익률 게임에서 좀 지루하다고 판단이 됐나? 어제 삼성전자 팔던데.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삼성전자가 아는 게 그것뿐이 없잖아요.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삼성전자만 사다가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압도하는군요. 지금 지수가 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코스피가 오늘 상승 종목이 720종목, 하락 종목이 145종목, 코스닥은 995종목 상승했고요. 하락이 273종목.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니까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오른 거를 감안하더라도 종목 상승수가 이렇게 압도한다는 건 개별 종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재작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쭉 올려서 지수가 올라갔었잖아요. 그거는 기간 외국인 장세일 때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지금은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골고루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달러 상자도 많이 빠졌군요. 오늘 8원 10전이나 하락해서 1221원 다시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최근에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 쪽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하고 굉장히 차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남아국 랜드, 브라질 해와라, 멕시코 패소 이런 거 다 약세던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잡혔고 삼성전자 오늘 시적도 좀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환율은 강세, 8원 하락하는 강세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221원 선. 삼성전자 실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6조 4천억이 나왔으니까 사실 6조 때 초반 혹은 6조 어간 이렇게 봤던 거에 비해서 한 2, 3천억 정도 더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6조 1,90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6조 2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서프라이즈로 하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실적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그렇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에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분기 실적 걱정할 필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액면 그대로 좋은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오늘 시장은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 실적은 발표 안 됐는데요. IM 사업부 디스플레이는 좀 안 좋았을 거다. 왜냐하면 갤럭시 S20을 3,500만 대 정도 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 2천만 대 정도 팔렸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갤럭시가 안 팔렸으니까 아이폰도 안 팔렸겠죠. 아이폰, 애플 보면 많이 안 팔렸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은 중소형 OLED가 주력인데. 아이폰이 안 팔리면 이쪽도 안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소폭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가 좋았다. 지금 재택근무. 데이터 센터들. 그렇죠.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OTT도. 지금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화질 낮춰달라는 요청을 계속 한 대잖아요. 워낙 늘어나니까 사용량이.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오늘 낮에 아는 형님. 유럽 쪽에 물건을 납품하는 형님.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니고요. 수출이나 이런 쪽에 영업을 하시는 형님이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3월, 4월 실적은 더 좋다고 해요. 유럽 쪽이. 뭐가요? 그러니까 수출이. 수출이. 유럽에 수출을 하는데. 아이템이 뭐냐 이거죠. 필름입니다. 반도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필름. 화학 제품인데. 그쪽에 아니 지금 이탈리아나 난리라는데 왜 실적이 좋냐. 그러니까 아시아의 공급망 문제가 생길 거에 대비해서 미리 땡겨서 발주를 했다라는 거죠. 삼성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처음에 코로나 이거 처음에 발병했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이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2분기에는 더 안 좋은. 그 시점은 이제 중국 먼저 했고 대한민국 왔을 때 아 저기 좀 문제 생기니까 미리 좀 해놓자. 2월이었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요. 일단 실적은 잘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2분기에 안 좋으면 2분기에 안 좋으면 코로나가 영원할 거 아니면 2분기 끝나고 나서 2연 수요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도 오늘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박지영 차장님 저 제트플립 한번 써보셨어요? 써보진 않아요. 저는 봤습니다. 저 내 후배가 한번 갖고 와서 이렇게 처음 만져봤거든요. 남성. 남성 감성은 아니죠. 남성은 아니던데. 남자의 감성은 아니죠. 저도 저희 옆에 부서가 그런 쪽 개발하는 쪽이어서. 이 그립감이 이렇게 뭐랄까. 처음에 나왔던 거 이렇게 양쪽으로 피는 거 있잖아요. 딱 잡는 순간 이거 나 사야 되겠는데 딱 했는데 이거 딱 하니까 미끌미끌하면서 이게 약간 중년 남성의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저는 아직 좀 젊지만 제 감성도 아니었어요. 이게 옆으로 하는 거는 저도 한번 봤는데 그거는 괜찮아 보이던데 위로 이렇게 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 손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폈는데 옆에 갤럭시 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짜고. 네.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런 느낌. 약간 그 굴곡진 부분이 저는 약간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현수가 들어와도 이 제트플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유행은 여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보통 대부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 마음에 들면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저보다는 저나 박재영 차장보다는 박재영 차장. 저는 소비를 거의 잘 안 해서. 맞아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는 게 박재영 차장 얘기시고. LG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LG전자는 장중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이 14조 7천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1조 940억. 매출은 1.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21%나 급증했습니다. 역시 이제 가전 쪽이 잘하잖아요. 이쪽은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해먹잖아요. 집에서 밥을 해먹으면 주부들이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그럼 남편들이 어떻게 할까요? 설거지를 대신 해주기보다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위생가전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이게 재택이나 애들 학교 안 가는 그 영향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V 사업이 수익성이 좀 개선됐다고 해요.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TV 쪽은 그리고 또 집에만 있으면 TV도 많이 바꾸지 않겠습니까? 계속 집에 앉아서 TV만 보는데 그런 쪽의 수익성이 좀 개선됐고요. 역시 MC 부분, 스마트폰은 2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20분기 연속 적자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 부분이 항상 이렇게 걸림돌이죠. LG전자가. 계륵 같은 거죠. 포기할 수도 없고. 진짜 재택근무 하시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저도 많잖아요. 재택근무는 아니지만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니까 주말에도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넷플릭스의 미드는 여러분 조심해서 시작하십시오. 제가 홈랜드라고 그거 시작했다가 지금 한 2주째 거의 폐인되고 있네요. 홈랜드 그거 아닌가요? CIA 있어요. 왜 이렇게 긴지. 일본 코로나 이거 결국 긴급 사태군요. 계속 감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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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터졌는데 확진자가 4,800명. 엊그저까지 그 전날까지 3,600명이었거든요. 3,600명에서 1,200명이 확 증가를 하면서 내일부터 발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 자제, 홍행시설 이용 제한, 임시 의료시설 설치, 재산권 제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시는 봉쇄 안 한다고 해요. 지금 미국도 봉쇄하고 이탈리아 다 그러고 있는데 일본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저는 예전 2011년도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2011년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GM이나 포드 이런 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렇죠. 도요다가 작살이 났죠. 도요다가 생산을 못해서. 그때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1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 날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본 중단한 어떻게 이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 자기네들 무슨 뾰족한 수 있겠어요? 봉쇄하겠죠. 기업도 셧다운되겠죠. 그렇죠. 지금 미국도 셧다운됐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차 공장도 셧다운됐죠. 그렇긴 한데. 저거 만들잖아요. 인공호흡기. 그렇죠. 그거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쪽에서 일본과 상대적으로 경합하는 업종들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처음에 잡았을 때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빨리 감소했던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대처했었던 나라 이탈리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스웨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나라가 없어지게. 거기는 뭐 스웨덴은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하나가. 일단 가면 한번 실험해보자고 하다가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일본도 지금 시기를 놓쳤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면 이거 쉽게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면 일본과 경합하는 업종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저녁 시간에 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십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애널를. 그래요? 언제 바뀌었죠? 베스트 애널를 한투증권의 김진우 애널라고 하려고 그러죠? 김진우 아니네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송선재 애널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내일 저녁 때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심층 분석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시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 저녁은 제가 안 하니까요 여러분. 저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분 내일 들어오십시오. 그런 분 있나? 어쩔죠. 백신 치료제 이거 뭐 나오는 거예요? 주가는 뭐 벌써 제가 볼 때 만병통치약 나오고도 남았는데. 그렇죠. 에이지 치료제라도 나온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어제 미국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임상 중인 치료제 생산을 늘릴 거다. 이건 뭐 거의 임상.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임상을 성공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두 명한테 혈장을 투입을 했는데 두 명이 완치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 혈장을. 혈장 넣어서 완치된 건지 그냥 자연치유된 건지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중증 환자였습니다. 호흡 자체가 안 되는 호흡이 분당 60회 이상 되는 고령의 환자한테 투여를 했는데 이 혈장을 투입하는 거는 사실 부작용도 좀 있고 대규모 인상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완치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했고요. 그렇군요.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죠. VGXI 이 회사가 이노비오라는 미국 업체가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이 회사가 개발을 하고 이 회사가 생산을 하는데 임상 1상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질병만 되면 여하튼 돋보이는 주식인데.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임상에 들어간 거지 성공했다거나 임상 들어가면 한참 걸리거든요. 하나만 더 봅시다. 금감원 동학개미에 경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동학개미 운동에 감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웃긴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금감원에서 개인 투자자 좀 조심하자라는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축발된 주식시장 변동성이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그럼 뭐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투자자는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거죠. 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처럼 단기자금은 투자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세보증금 빼서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아니면. 한다 이거죠. 사실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보도자료까지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빚 내서 투자하는 거 몰빵 투자, 묻지마식 투자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진짜 맞는 이야기인데 잘 안 지키죠. 개인 투자자들. 저도 동의하거든요, 솔직히. 이 금감원에서 경고를 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로 하더라도 빚을 내서 혹은 한 3개월 있다가 딸내미 시집 보내야 될 자금, 학자금, 그렇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꼭 그런 투자를 조금 하면 먹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면 그때 초심자의 혜문에 걸려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이런 게 기억나요. 아는 후배가 벤츠 사려고 돈을 모아놨죠. 벤츠? 벤츠 사려고 딱 모아놨는데. C클래스 살 돈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E클을 사보자. BMW 탔겠네, 그러면. 왜냐하면 그거에서 버스, 메트로, 워킹. 벤츠 살 걸 소나타로. 벤츠가 BMW로 바꾼 게 아니야? 벤츠가 BMW로 소나타로 바뀌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살 거는 사셔야 되고요. 투자는 투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하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금감원에서 주식 사는 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 만약에 1,400대에서 개인이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조금 회복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투주권에 박재영 차장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하나 해드릴게요. 벤키스도 한투주권 홈페이지에 가시면 박재영 차장이 월급을 받으시는 한투주권에서 모의투자 대회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대학생 모의투자라고요. 대학생. 대학생들만 한다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십시오. 그런데 금감원에서 조심하라는데 대학생 당대로 이걸 하나? 모의투자. 모의. 모의투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내공을 키운 다음에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박재영 차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도랑입니다. 도랑. 도랑.